5월 첫째 주 테키트리 뉴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는 가벼운 주제는 아닌데 나름 심각하죠 이거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 취업이 잘 된다 천만원 수강료에도 줄 있는 교육생들 이게 사설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코딩 부트캠프라는 게 요즘 인기가 많나 봐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지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개월에서 1년 동안 거의 신병훈련소처럼 강도 높게 교육하는 과정 1년 동안 최대 1년 동안 강도가 되게 높다고 하고 수강료도 비싸요 그런데도 이렇게 교육생이 몰리는 거는 직군이 밝다 이 직군의 전망이 밝다 라는 거죠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분야에서 2만 8천 9백 명이 부족하다 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학원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 자주 갈까요? 어떤 사람들을 위한 학원일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전공자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컴퓨터 쪽 대학교 전공을 했으면 그 과정 안에서 배우는 게 있고 거기에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주로 비전공자 학생들이 몰리지 않을까요? 비전공자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공부하는 게 따로 있었는데 아 코딩이 전망이 밝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부트캠프에 들어가서 뭐 3개월이든 1개월 1년이든 그렇죠 아마 취업에 딱 맞춤된 교육을 뭔가 시키겠죠? 취업에 특화된 교육을 시킨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지금 뉴스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비전공자들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현실 같은 이런 전공자도 하긴 힘든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어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뭐 관련한 간단한 업무 같은 거는 배워서 할 수는 있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발자들도 개발자들 실력이 천차만별이라서 컴퓨터를 모르는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현실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게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코딩 부트캠프에 다녀서 이걸 할 정도면 이 학원에 갈 확률이 낮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사실 진짜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과연 저런 부트캠프 가서 공부를 할까 싶긴 해요 근데 제가 사실 인터넷 댓글을 잘 안답니다 근데 제가 2013년도? 12년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최초로 키보드 배틀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학원도 6개월 안에 코딩을 아무것도 몰라도 취업시켜준다라는 좀 과대광고? 과대광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코딩을 아무것도 몰라도 100% 취업하게 해준다 불과 3개월, 6개월, 1년 안에 100% 취업을 하게 해준다 그래서 저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전공자보다 뛰어나게 회사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 준다던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은연중에 학교의 커리큘럼을 좀 무시하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맞아요. 그때 뭐 스탠포드 커리큘럼은 잘못되어 있다 뭐 4년 동안 왜 컴퓨터를 그렇게 가르쳐야 하나 6개월이나 1년 정도면 충분히 그 정도 실력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명문대 4년 커리큘럼은 효율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얘네들이 이제 3개월에서 1년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와중에 이제 예제로 든 게 그러면 제가 뭐 스탠포드나 하버드나 뭐 MIT나 그런 학교도 여전히 4학년 4년제 이제 컴퓨터 공학 커리큘럼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4년 동안 알려주는 쟤네들은 틀린 커리큘럼을 알려주는 것인가 라고 하는데 그렇다 사실 MIT, 스탠포드, 하버드도 커리큘럼에 문제가 많다 우리는 그거를 6개월 안에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키보드 배틀을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그런 과대광고 하는 학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학원에 가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배웠거나 혹은 배우지 않았는데 직업이 없어가지고 가장 직업을 위해 간절하게 이것저것 찾아보는 학생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만원이라는 거금도 아 여기 가면은 직업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 가장 이 데스프레이 탄 친구들한테 천만원이라는 수강료를 받으면서 이런 학습을 제공하는데 사실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컴퓨터의 기본을 포함해서 아주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제 생각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쵸 제가 느꼈던 거는 전공자라면은 이제 전공을 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고 비전공자여도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혼자 알아보고 혼자 공부를 해서 이제 실력을 키워나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학원을 갈 정도면은 관심이 그렇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취업을 해야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될까 대학교 졸업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아 이쪽 컴퓨터 분야가 전망이 있다 해서 여기를 한번 공부를 해볼까 살짝 발을 담가보는 사람들인데 제가 생각했을 땐 컴퓨터를 하려면은 관심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좀 타고남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거를 불문하고 그냥 좀 취업에 좋은 곳에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천만원이라는 돈까지 내가면서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사람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4년제 커리큘럼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축소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구조 같은 건 아마 간단히 배우거나 뛰어넘어서 그냥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가르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료구조나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학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이런 프로젝트를 맡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 학원에 이제 한 5,60명이 입학을 하면은 결국 나오는 거는 한 2,30명 정도라는데 졸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사실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IT 회사에서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은 안 돼요 아 애가 이 학원 나왔구나 왜냐하면은 그 학원도 약간 기수가 있을 텐데 저도 들은 말인데 그 기수가 한 프로젝트가 거기에 많은 인원이 참여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 학원에서 20명이 졸업을 한다면은 그 20명인 전체에다가 똑같은 혹은 비슷한 경력사항을 작성을 하는 거 보고 아 이번 기수는 이거 했구나 약간 채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위허서와 똑같군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또 가혹한 게 월 최대 천만 원을 낸다고 한 다음에 2년간 월 소득 10%를 2년간 업체에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아 이제 앞으로 취업을 했을 때 이제 월 소득 10%까지 이제 2년 동안 납부해야 되는 뭐 그런 조건이 있는 학원도 있잖아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취업 못하면 환불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뭐 아무튼 뭐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기사의 이제 연장 기사인데 일각에서는 부트캠프가 기본기 리퀸트 이용하지만은 여기서 프로젝트도 진행해야 취업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 같고 한 IT업계 관계자는 구인난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기업들이 높게 대우하는 인력은 기본기만 갖춘 개발자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급 인재가 필요하다 그렇죠 저게 핵심이죠 그래가지고 이 학원이 실질적으로 그 이 인재를 취업 시장으로 내보낸 다음에 얼마나 그 산업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약간 이런 뉴스를 처음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어떤 학원을 가더라도 100% 취업 이런 과대 광고를 사실 그거에 믿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해도 취업할 수 있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 안되고 이런 학원을 가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취업이랑 가장 가까운 방법이 될 수가 있잖아요 뭐 어떤 교육을 받든 간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사실 내가 이제 고급 인력으로 대우를 받고 어딘가 가기에는 사실 이런 단기간에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학습을 조금 집중해서 하셔야 되겠다 맞아요 이게 좀 뭐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취업이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당장 취업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도 하지만 좀 길게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컴퓨터를 공부해서 프로그래머로서 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다면은 좀 컴퓨터에 대한 기본이나 그런 것도 확실히 탄탄해야 훨씬 더 쉽게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T 업계에서는 이제 개발자들의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 주로 거기에서 원하는 수요는 고급 개발자들이거든요 근데 고급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데서 학원을 다니더라도 다닌 후에 끊임없이 계속 프로젝트도 해보고 이런저런 인터넷 찾아가면서 뭐 배워나가야지 그렇게 그런 고급 개발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사실 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닌데 그래도 코딩에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뉴스로 이제 코딩 부트캠프와 관련된 뉴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4월 30일 뉴스에요 얼마 안됐죠 아무튼 일주일이 안된 그런 따끈따끈한 뉴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세 번째 뉴스도 약간 좀 재미있는 가벼운 뉴스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에요 오늘부터 AI가 날씨 기사를 씁니다 AI가 날씨 뉴스 날씨 기사를 초고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그게 NC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 자연화 처리 기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NC소프트와 연합뉴스 NC소프트와 연합뉴스가 이 플러스를 해가지고 이 둘을 만들었다 NC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로 보도하는 곳은 연합뉴스가 해가지고 2020년 4월 28일부터 매일 하루에 3개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AI가 쓴 뉴스 기사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년간 작성한 날씨 기사를 학습했다 그러고요 매일 새벽 아침 저녁 3차례 뉴스를 쓰게 됩니다 AI가 뉴스를 쓰는데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AI가 쓴 뉴스를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연합뉴스의 임성호 기자의 개인 페이지거든요 근데 이분이 쓰신 뉴스가 쫙 있는데 내일 날씨 날씨와 관련된 거는 다 AI가 쓴 겁니다 이분 날씨 중에 한번 2개 정도만 읽어볼까요 AI가 쓴 겁니다 이 기사는 NC소프트 맞죠? 이 기사 지금 AI가 쓴 거예요 AI가 어떻게 쓴지 한번 봅시다 지금 날카로운 그 논문 읽어주는 심정으로 날카롭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 AI의 그 심경을 한번 저희가 따라가 보자고요 아셨어요? 네 일요일인 3일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있겠... 어 좀 말투가 좀... 좀... 칵칵 히한데요? 이날 아침부터 낮 사이 서울 경기 남부와 비가 오겠고 강원도에는 비판소가 있겠다 충청도는 그치겠다 지금 겟다로 지금 다 픽스되어 있는 건 뭐야? 그랬네요 아 근데 밑에 다음엔 또 한다 있어요 한다 있습니까? 미세... 미세먼지는 수준이겠다 아이고... 아이고... 이 미세먼지는 좋은 보통 수준이겠다 AI가 감정이 좀 늘어있네 있겠고 끼겠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라라고 안 해서 다행이네요 유의해야 한다 유의해야겠다 이렇다 바다의 물결은 뭘로 일겠다? 예상된다 다음은 3일 지역별 날씨 전망 꽤나 뭐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꽤 가속성이 있긴 해요 그래도 그쵸? 그래서 이 기사는 NC의 기술인 자연호 처리 기수도 작성이 됐다 다음 뉴스 한번 볼게요 어 미세먼지 나쁨이네요 사진도 이렇게 올려... 이거 사진 누가 한 걸까요? 어? 설마 사진도 AI가? 어 저는 사진만큼은 좀 직접 하신 것 같은데 그쵸 아까 데스크 거친다고 했잖아요 어... 또 이러네? 겠다 정국이 맑은 가운데 쌀쌀의 일교차가 크겠다 그래서 뭔가 학습은 됐는데 그 예의가 학습이 안 됐네 아니야 일기 쓰듯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뭐 하겠다 그치 그치 아마 일교차가 크겠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일기 쓰듯이 보통 크다라고 하면은 좀 확정 짓는 건데 AI의 특성상 이게 확률로 나오다 보니까 크겠다라고 앞으로 좀 전망하는 좀 그런 말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이런 기상청 얘기는 사람이 끼워 넣은 거겠죠? 아니요 사람이 끼워 넣기 시작하면은 제 생각에 뉴스 쉽게 안 나옵니다 저런 걸 AI가 하지 않을까? 사실 뭐 그냥 온도, 날씨 이런 것만 알려주는 거면은 솔직히 굳이 AI가 막 뭐 들어가고 이러는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당부인지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요 기상청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알아와야 되고 기상청이 좋은 얘기 할 수 있고 나쁜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얘기인지도 알고 그걸 당부했다는 말로 바꾼 거 보니까 그죠 약간 자연화 처리 기술이 약간 이 센텐스의 특징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인풋값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좀 예의가 좀 없긴 한데 그래도 좀 꽤나 이 한 문장이 단순한 문장인데 조금 좋은 기능도 있구나 약간 이런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중부 내륙에는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 농작물 냉해로 인한 냉해가 뭡니까? 몰라요 냉해가 뭡니까? 차가워서 농작물이 상하는 걸 말하겠죠 냉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라는 단어는 어떻게 썼을까요? 강조도 하는데요? 그러게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라고 한다면은 좀 AI가 러닝하는 과정에서 아 주인은 좀 특히라는 말을 좀 써줘야 강조가 되는구나 이런 걸 좀 학습을 한 것 같아요 미세동도는 예상된다 다만 서울과 경기도는 오전에 일치적으로 나쁨 수준이겠다 좋은 보통과 나쁨이 정의가 돼 있어가지고 다만이라는 그 중간에 들어가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그러죠? 익셉션? 그거는 아싸 뭐 이런 거고 얼쑤 이런 게 추임새고 접속사 접속사? 다만이라고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나쁨과 보통은 다른 거기 때문에 다만이라는 것도 쓸 수 있고 대기질병 대기질 통합 예보센터도 리퍼런스하고 일겠다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자연어설의 기술로 퀄리티가 괜찮네요 기네요 생각보다 딱 간단한 명료 이게 아니라 설명을 좀 해주네 그쵸? 그래서 보면은 꽤 괜찮아요 퀄리티가 오 국회의원 선거일도 알려주고 이야 좋네 이것도 NC 그거 맞아요? 네 근데 딱 이제 딱 보이는 패턴들은 있어요 그쵸? 네 아 근데 저는 이거를 NC에서 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데요 AI 국내에서 좀 이제 잘 알려진 거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쪽에서 많이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NC가 NC 요번에 4호 옮기잖아요 그 사옥에 그 뭐 기상을 측정하는 걸 설치하지 않을까 어... NC가 엄청나더라고요 매출 수익이 카카오보다 훨씬 높아요 그쵸? 아... NC가 돈 굉장히 잘 벌더라고요 리미지 덕분에 다 그쵸? 카카오 열심히 열심히 이것저것 만들어서 돈 벌고 있는데 집행권 만들면은 막 검을 올리니까 그쵸 아무튼 그래서 세 번째 뉴스로 아 이 기사 실제로 보려면요 연합뉴스 임성호 기자라고 치면은 이분이 쓴 뉴스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제가 잠깐 조사해 본 건데 이 AI 뉴스는 이분을 통해서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 검색해 보니까 꽤나 뉴스를 많이 있었더라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준비한 뉴스는 이제 AI가 NC 소프트에서 이제 자연화 처리 기술을 이용한 AI가 매일 우리한테 이제 날씨를 보도해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독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다만 그 좀 이제 예의가 좀 없다 그 정도 그런 뉴스 준비해봤습니다 예의는 학습이 안 됐다 예의 그 유교 사상은 학습이 안 됐다 유교 사상? 한국만의 그 유교 사상은 학습이 좀 덜 됐다 그냥 그런 식으로 리모 스타일인가요 얘는? 그러니까 리니지 스타일이 아닐까 그 사람들이 살벌하거든요 거기서 아 NPC 스타일? 아 NPC 스타일 괜찮네 아 그 NC에서 AI 이렇게 하는 게 NPC 인공지능 NPC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분은 실존 인물이 맞아요 이분은 뭐 없는 분이 아니고 사이버 기자 아니십니까? 지금 임성춘 씨 닮으셨네 아닌가요? 어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아 이름이 임성 어 이름도 닮으시고 어 이분 관계 과자인가? 저희가 세 번째로 준비한 뉴스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 저희가 AI 관련 뉴스를 소개시켜 드린 게 다음 뉴스는 저희가 좀 AI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AI가 이제 음악을 만드는 것 같이 사진이 나와 있는데 사실 AI가 발전할수록 앞으로 이제 사람과 지적인 영역에서 경쟁할 것뿐만이 아니라 창의력의 영역에서도 AI와 이제 경쟁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 사람이 유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창의력이라는 이 수치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인데 점점 이제 AI가 그 영역을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영역에서는 뭐 창의적인 거 예를 들어 음악을 만든다든지 아까처럼 그 기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작사를 해준다든지 그런 사람의 감수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에서도 이제 AI가 발을 들여놓고 있다 와 관련되어 가지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은 과연 AI가 만든 그 창작물은 그 저작권으로서 보호가 되는가 또 그런 문제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종 개발자가 AI와 관련해 가지고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들려주시죠 아 오늘은 좀 AI 소식들이 오늘도 AI 또 대세잖아요 여러분도 이게 흐름에 밝으셔야 됩니다 AI가 요즘 어떻게 발전을 내고 있나 하나 또 이거 테크트립 들으시는 분들은 또 얻어 가시는 게 있어야 되니까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 기사는 이게 며칠 안 됐어요 바로 또 5월 1일인데 그 이번 주에 오픈 AI라는 곳에서 인공지능으로 음악을 작곡해서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했는데 이게 지금 AI 커뮤니티에서 아주 핫합니다 지금 그렇죠 AI로 자동으로 작곡을 하겠다 AI에서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곳이 레딧인데 레딧에서도 이번 주에 아주 핫한 사람들이 아주 업을 많이 눌렀죠 업이 몇 개인가요? 탑까지는 아니고 오 400개 이상은 눌렀어요 레딧에서 그 머신러닝과 관련된 이제 그 제시판에서 그렇죠 핫한 뉴스였다 그렇죠 그렇죠 이 오픈 AI 그룹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비영리 AI 연구 단체입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회사가 아니다? 그렇죠 돈을 안 받고 그게 스폰서는 있죠 아무래도 돈 없이 사람들이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제일 메이저가 마이크로소프트인 것 같아요 거기서 지원을 해주고 이게 아마 AI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일반인분들도 조금 알만한 것이 이거 이제 AI 하면은 또 이런 게임들 학습시키는 거 많이들 영상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아 그럼요 이거 이제 학습 환경 제공해주는 데가 바로 오픈 AI예요 오픈 AI에 들어가면은 이런 게임들을 이제 에뮬레이트 해놓고 AI 기법을 내가 실험을 해볼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오픈 소스라서 이것도 소스를 받아가지고 아마 진짜 실제로 AI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해서 하게 되면은 이거 한 번씩 다 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 예제로 첫 번째 막 튜토리얼 같은 걸로 어떻게 보면은 AI계의 헬로월드 같은 거죠 그래서 오픈 AI 짐 이거 다 임포트 해가지고 하시게 될 거예요 분명히 오픈 AI가 이런 걸 이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런 비영리 단체다 오픈 AI가 추구하는 게 여기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 앞에 General이 들어갔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일반 인공지능인데 원래 AI라는 게 Artificial Intelligence 해가지고 AI인데 중간에 쥐가 들어갔네요 그죠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쉽게 말해서 사람 수준의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인공지능은 바둑이면 바둑 뭐 그림만 내놓으면 그러면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뭐 바둑도 둘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모든 걸 할 수 있는 AI 개발을 목표로 한다 그걸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한다 그렇죠 좋네요 AGI예요 AGI 줄여서 AGI죠 이게 이분들의 팀 사진이 있네 이야 좋은 데로 가셨네 여기 어디 뭐 동면가요? 아무래도 샌프란시아스 거겠죠? 서울은 아니고 그렇죠 날씨 좋아 보이죠 이게 딱 보면은 가평이 아니고 이거 딱 봐도 뭔가 기크한 기분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 쫑 닮은 사람 있네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기 쫑 아니에요 쫑?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 밑줄을 쳐서 왜 그어놨어 목을 이게 보시면은 이게 머리 긴 남성분들이 많으세요 좀 전형적인 컴퓨터공학과가 어디 놀러 갔을 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그림이 아닐까 이야 아니 하나같이 제가 컴공이라 그런지 컴공을 보면은 아 이 사람 컴공이구나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잘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이게 간다면 아주 잘 녹을 것 같아요 진짜 이 단체에 아주 잘 녹여들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선 인싸죠 저희도 이런 분들 그러지 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요? 왜 하신 거예요? 컴공 할 것 같이 생기신 분들 그런 말 하지 마 왜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그렇게 하세요? 미래의 컴공 주니어도 계시고 저희가 아주 잘 녹아들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느껴지네요 그럼 멋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게 이제 공식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름이 주크박스인데 여기 샘플들이 있는데 옛날 거랑 좀 비교해보기 위해서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AI 작곡해주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그래도 좀 탑이라고 요즘 쓰이고 있는 상업적으로 앰퍼라는 단체는 오픈 AI가 만든 건 아닌데 원래 기존에 이제 AI가 음악을 작곡을 한다면 가장 잘 팔리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 앰퍼다 그렇죠 지금 쓰이고 있는 앰퍼를 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만 요즘 이 정도 수준이다 한번 틀어볼게요 크기 어때요? 일단 내가 줄임되니까 이게 AI가 만들었다고요? 네 한 이 정도 수준입니다 꽤 괜찮은데요? 꽤 괜찮죠? 그런데 이제 한계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괜찮은데요? 아 예 리포터에 나올 것 같은 노래 이게 이제 요즘 가장 잘 나가는 AI가 만든 음악이다 그렇죠 그런데 딱 들으시면은 아시겠지만 사람 목소리는 없고 다 이게 간단한 몇 가지 악기로 만들어지고 딱 들었을 때 좀 이게 컴퓨터가 만들었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약간 디지털 미디음악 같이? 저는 딱히 못 느꼈어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도 충분히 믿을만한 그런 음악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부자연스러운 건 있었죠? 그래요? 저는 자연스러웠어요 왜냐면은 다음이 더 좋을 거기 때문에 요런 음악밥을 좀 깔아줘야 좀 부자연스러웠어요 아 나이스 나이스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좋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주크박스가 여기 핫하다는 지금 만들었다 새로 만들었다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요게 브루노 마스 스타일 오 목소리까지 AI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 문제리 목소리도 언젠트 그렇죠 어떠신가요? 다른 거 들어보면 안 돼요? 아까 그게 더 음질이 좋아서 그런지 요건 이제 툭팍 스타일 아 툭팍 좋죠 툭팍 좋습니다 AI가 또 이렇게 플로우를 타네요 가사 좋아요? 그렇죠 아직 가사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게 좀 단점이 있는데 아티스트가 오픈 AI예요? 맞아요 여기서 지금 공개를 해서 올린 거예요 전체적인 그래도 구성이나 완성도는 아까 그 거기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생각했으면 드는데요 이게 좀 음질이 안 좋아가지고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곡의 구성 자체는 아 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지? 물 흐르듯이 가세요 그냥 스티비 원더로 들어보면 안 돼요? 오케이 스티비 원더 오케이 음질이 조금 지직지직하기도 한다 오픈 AI가 만든 음악을 한번 들어봤어요 표절곡이다 하시는데 그 딱 들으시면 특정 곡이 생각이 나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사실 들려드린 게 그 앞에 12초는 원곡을 그대로 넣었어요 아 넣고 그 뒤를 얘가 이어서 만든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앞에 12초 건너뛰고 들려드린 거거든요 이것도 저작권 때문에 뭐 들려드려가지고 아 아무튼 완성도 괜찮네요 사실 제가 예상했던 반응은 이게 아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딱 들었을 때 그래도 어쨌든 그게 좀 음질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은 좀 소리나 이런 게 자연 소리에 좀 가깝다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듣는 음원이랑 그래도 더 비슷하잖아요? 저는 목소리까지 이해가 해준다 이게 좀 충격적인데 완성도적인 측면에서는 이전께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저 이전께 좀 더 듣기가 이게 어떻게 구현 된 건지 알면은 조금 더 이해가 가긴 하는데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해요 그러면은 딱 한 2분 컷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기존 것들은 들으셨다시피 피아노와 같은 악기 개별 악기를 중심으로 그 악기의 타이밍이나 음 높낮이나 속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악기별로 구현을 하고 그걸 합치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깔끔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는데 그냥 로우 오디오를 다이렉트 바로 그냥 학습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나 가사나 이런 것까지 가능했던 거래요 약간 그거 생각나요 갑자기 트랜스포머 범블비가 노래로 말을 하잖아요 아 아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2분 컷에 끝내야 돼요 지금 아 이런 오디오 파일이 있으면 이거를 뭔가 섹션을 구분해서 나눠서 얘를 학습시킨 다음에 재구성을 하고 걔를 합치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120만 곡을 학습을 시켰다 그 중에 60만 곡은 영어로 된 가사가 있는 곡이다 그리고 학습을 시킬 때 아티스트라고 장르를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레게 R&B 힙합 뭐 팝 구분을 시키고요 거기 각각 장르에 있는 아티스트들도 따로 구분을 시켜서 학습을 더 쉽게 했다 그리고 가사 부분이 진짜 재밌어요 가사가 또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리니얼리하게 그냥 스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원곡이 이렇게 있잖아요 원곡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요게 가사였다고 쳐봐요 그럼 얘를 그냥 곡 처음부터 끝까지 요렇게 그냥 늘린 거예요 그냥 늘려가지고 뭐 요 가사는 요게 있을 거다 요가사는 요게 있을 거다 이렇게 했대요 그냥 그랬는데 그럼 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소리가? 아니 근데 요거는 이제 가사는 텍스트로 있잖아요 고거를 그 텍스트가 음원의 어디 부분에서 나오느냐 고거 매칭시키는 과정이에요 곡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제 늘려가지고 핏하게 그냥 맞춘거죠 근데 그 방법이 이 서프라이징니 잘 동작을 했다 이게 뭐 힙합 같은 가사가 뭐 빠른 이런 곡 아니고서는 이게 효과가 되게 좋더라 근데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가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사가 좀 정확하진 않아요 의미가 있는 것도 있는데 조금 이게 사람이 들었을 때 이해하기 힘든? 고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아까 막 브루누와스 같은 것도 그냥 무 할렐루야 막 계속 나오고 요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계점으로 마지막에 남겨두긴 했어요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러운 곡을 만들긴 했지만 아무래도 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미의 작곡이랑은 좀 거리가 아직 멀다 곡이라고 하면은 좀 도입부도 있고 뭔가 클라이막스도 있고 약간 중간에 변주도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좀 같은 비슷한 부분이 좀 반복이 되거나 가사도 아직 완성 근데 가사를 왜 넣으려고 그러지? 어쨌든 그것까지 할 수 있어야 완벽한 인공식이 되니까요 음 아예 그냥 데뷔시키려 하는구나 가수 하나를 그렇죠 진정한 의미의 사이버 가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었고 요거는 오픈 AI니까 이것도 오픈 소스예요 코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운받아서 써보실 수 있는데 알고리즘은 있지만 120만 곡의 곡은 알아서 구해야 된다는 거 아하하하하하 학습시킬 곡은 알아서 구해야 된다는 거 아 뭐야 야 그래서 아까 AI가 만든 기사 또 그랬지만 과연 이런 AI가 만든 AI가 만든 음악은 또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 과연 유튜브에서 틀어도 되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말씀하셨는데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또 있잖아요 아주 핫한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는 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세계에서 법으로 명시한 국가는 없다 아직 법이 확실히 제정된 국가는 없다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세계가 열심히 논의 중이다 그 법이라는 게 이제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도 이제 저작권보호법이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연구 중이나 실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그 논의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11월에 얼마 안 됐어요 서울 뭐 저작권 포럼이 열렸어요 여기에서 뭐 영국 미국에서 다양한 거에서 오셨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AI 처음을 따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AI에 대한 저작권이나 그런 거를 전담을 해가지고 미국도 저작권은 아직까지는 기업이나 법인에게 소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모든 대부분 대부분의 국가가 아직 이 상태인데 저작권법이라는 게 사람에게 국한되는 권리라서 맞아요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원숭이가 찍은 셀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작권을 인정을 안 한 사례가 있어요 원숭이의 저작물이다라고 인정 안 했다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요 원숭이에요 요거 얜데 자기가 찍었어요? 셀카? 네 이거를 한 사진 기자가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이제 간 거예요 지켜봤는데 그 원숭이가 와가지고 알아서 누른 거야 카메라를 스마일하고 찍었네 그쵸 귀엽죠 동물이 찍은 최초의 셀카다라고 또 유명해지고 아 이게 닉네임이 어떻게 붙었냐면은 이게 나루토 원숭이라고 붙었다 그래요 이게 뭐 닮았다고 하고 그랬나봐요 좀 닮았나요? 그래가지고 이 기자가 이거를 위로화 해가지고 팔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법원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찍은 주체가 이게 원숭이가 찍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서 이건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자 것도 아니고 원숭이 것도 아니고 이건 약간 공용매 공공재로 불가된 사례가 있어요 아 그럼 못 파는 거예요 공짜로? 아 그러니까 돈 돈 돈 못 파는 거죠 이거 그냥 내가 찍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원숭이가 찍은 걸로 이미 유명세가 탔으니까요 근데 아 그것 때문에 인기를 얻은 거라서 왜냐하면 지금 법은 인간이 자기의 감정을 담아서 창의성을 창의성을 가미해서 만든 창작물 이에야 그 저작권 보호법 안에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인간이 만든 부터가 일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저 사진을 공짜로 써도 뭐라고 할 만한 그게 없는 거죠 에이아이가 예를 들어 뭐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는 그 에이아이를 만든 프로그래머의 것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그림을 그리라고 오더를 내린 사람의 것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에이아이가 것이 될 것이냐 라고 했는데 아직 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림은 그냥 누구나 다 형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진짜 어렵다 그죠 아직까지는 현행법이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아예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새로운 걸 도입해야 된다 에이아이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에이아이와 관련된 법을 바꾼다고 하면 사실 바꿔야 될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거예요 맞아요 한두 곳이 아닐 거예요 진짜 이게 사람의 저작권법도 바꿔야 되고 인간의 창의성을 정의하는 그 구문도 바꿔야 되고 그러면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구문을 바꿔야 될 것이고 정말 작은 작업이 아닐 거예요 이게 그럼 에이아이를 쓴다고 해도 이게 100% 에이아이가 만들었냐 아니면 90% 정도만 에이아이를 이용을 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나눠질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래된 얘긴데 2017년도에 에이아이 때 전자인간이라고 따로 지위를 부여해가지고 이 법을 만들자 라는 결의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이게 17년도 1월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결정 안 나고 계속 얘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최근에 바로 또 이번 주에 나왔던 기사인데 내년까지 이 저작물에 대한 법을 만들겠다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제 생각에 그렇죠 못할 가능성이 80% 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여기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뭐 회사나 개인이나 단체가 많기 때문에 이거 저 이 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공될지도 참 궁금해요 저작권이라는 새로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근데 에이아이도 어쨌든 알고리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채팅에 있는 것처럼 그 에이아이 기법을 만든 사람이 저작권의 주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프로그래머가 다 창작 주인이 돼요 그래서 그 얘기도 논쟁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이 개발자한테 모든 저작권이 너무 쏠린다 그런 얘기도 있고 자율주행에도 레벨이 있잖아요 한 대여섯 단계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얘기가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1단계는 뭐 운전자 책임 2단계는 뭐 누구 책임 3단계는 뭐 누구누구 반반 책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그 자율주행에서도 뭐 사고가 났을 때 에이아이 책임이냐 운전자 책임이냐 아니면은 이걸 만든 프로그램 회사 책임이냐 자율주행 운전을 했을 때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딱 레벨별로 한번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 뉴스로는 AI가 작곡한 음악을 한번 같이 들어보고 뭐 AI와 관련된 뭐 저작권 이슈 뭐 세계에서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개정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뉴스가 나왔는데 마지막 뉴스 5월 1일에 나온 기사예요 인텔 데스크톱 10세대 코어 5월 하순 출시에 관련된 뉴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인텔이 데스크톱용 10세대 코멘 레이크를 이제 시장에 출시한다고 하죠 경쟁사의 뭐 AMD에 맞서가지고 뭐 코어수를 확대하고 뭐 하이퍼세딩 뭐 하고 하는데 이건 사실 좀 하드웨어 뉴스인데 저희는 컴퓨터공학을 공부한 컴퓨터공학도로서 사실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은 좀 약한 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그렇죠 좀 약하긴 하죠 좀 아무래도 이거에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은 더욱 업데이트가 빠를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이거를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에요 저희도 이런 거에 취미가 있어야만 알아보고 이제 뭐 10세대가 9세대가 어떻게 되니 이런 걸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컴퓨터공학이라고 사실 이런 걸 공부하진 않고 자세히 알진 않는다 그래도 하드웨어적인 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설명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약간 이런 뉴스가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어떤 기사인지 생개발자가 같이 한번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그래서 2018년에 9세대 공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주로 이제 인텔 CPU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됐는데 1년 6개월 만에 공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 싱글코어 기준 최대 5.3GHz까지 작동 클럭을 올렸고 뭐 i9의 경우에 10코어 20스레드까지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i9이면 일반적인 보급형을 넘어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서버나 진짜 하드하게 돌리시는 분이 쓰는 그렇죠 보통 i3가 이제 일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i5가 이제 좀 더 보급형 제네럴한 용도로 거의 못하는 거 없는 CPU를 i5로 계열 분류하고 i7 전문가용이죠 i9은 그 전문가를 넘어서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하는데 와 10코어 20세대면 엄청나네요 예전 서버급이네요 거의 그렇죠 뭐 5.3GHz도 엄청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여기서 누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10세대 1년 6개월 만에 공개가 됐는데 보면은 아 근데 하드웨어 얘기하니까 확실히 채팅이 많이 올라오네 발열 오버클로 얘기 나오고 조심해야겠네요 인텔은 어쩌다가 14나노 반도체만 깎는 노인이 되었나 이번에 10세대로 나온 CPU도 이제 14나노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세대 연속 14나노 공정에 머물러 와 그러면은 지금 10세대니까 19,8,7,6세대가 다 14나노 기반으로 제작된 칩인가요? 그렇죠 맞아요 아마 5세대인가 뭐 브릿지 브로드웰 프로세서이니 벌써 5세대 이때 5세대인? 5세대부터네요 5,6,7,8,9,10 6번이요 6번 연속이네 브로드웰 프로세서부터 5세대째 14나노 공정이 이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14나노 장인이라고 불려요 인텔이 8세대에서 캐논레이크 일부가 이제 10나노 공정을 깎기도 했다고 하긴 하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8세대부터는 이제 한 세대에 아키텍처가 두 개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캐논레이크랑 커피레이크 이렇게 8세대에는 9세대에는 또 뭐 뭐 이번에는 코멘레이크랑 아이스레이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세대에 10나노 14나노 이렇게 두 개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해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계속 10나노로 안 넘어가는 이유가 뭔가 10나노미터로 넘어가서 무리해서 넘어가지 않아도 아직 건재하다 잘 팔린다 그 얘기인가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얘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인텔이 지금 한창 경쟁 중이잖아요 AMD라는 곳이랑 옛날에는 인텔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AMD가 이제 갑자기 확 떠가지고 이제 경쟁이 좀 타오르기 시작했죠 한 3, 4년 전부터 갑자기 AMD CPU가 네 그래서 AMD에서 라이젠이라는 게 출시가 이제 되면서부터 AMD가 이제 뜨기 시작했는데 1세대를 보시면은 여기에 라이젠 1세대가 2017년도 2월에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AMD에서 어 드디어 이제 AMD가 제대로 된 CPU를 만드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AMD에 관심을 가지면서 AMD CPU를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죠 2017년 2월 2월부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 CPU 시장 점유율인데 패스마크라는 곳에서 이렇게 20%대로 AMD가 초록색이고 인텔이 이제 파란색인데 2004년부터 2020년도까지예요 그래서 보면은 쭉 이렇게 내려가다가 2017년도 2월부터 라이젠이 출시가 됐죠 이때부터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라이젠 CPU 젠1이 나온 시점부터 이제 격차가 좁혀들기 시작하네요 네 그래서 이때 나온 AMD 라이젠 1세대가 14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CPU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초반에 조금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어가죠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라이젠 2세대가 나와요 2세대를 찾아보면은 이게 12나노 공정이에요 12나노 공정이 나와서 아 이제 라이젠이 인텔을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3세대가 또 바로 나오죠 라이젠 3세대가 2019년 뭐 7월 2019년 10월 이때 나오는데 얘네네가 이번엔 7나노 공정으로 나와요 아 그래서 와 이거는 인텔은 14나노로 계속 가고 있는데 라이젠은 계속해서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와 이제 라이젠이 이기는건가 넘어가는건가 이러면서 점유율을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거는 샵 다나와에서 CPU 판매 점유율을 이제 확인을 한건데 원래는 이렇게 인텔이 훨씬 더 높 60%대를 유지하고 라이젠이 40%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 6월 7월 7월 달에 이제 아까 7나노 공정으로 나왔었잖아요 3세대 네 젠2 얘기하는거 같은데요 뭐 7 7나노 공정의 CPU가 2019년 7월에 나오고부터 7월 달부터 이제 갑자기 확 오르죠 49% 이렇게 쭉 가다가 빨간색이 AMD죠 7월 달부터 51%로 인텔에 뛰어넘었어요 판매율이 10월 12월 달 작년 12월만 보면은 AMD가 56%까지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초반에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AMD가 본격적으로 이제 CPU 시장에 인텔과 싸워보겠다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죠?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젠1 때였는데 반응이 괜찮았어요 AMD가 이제 인텔과 이렇게 빡세게 인텔이 워낙 예전부터 CPU 자리에서는 세계 넘버원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좀 안주하고 있었던 느낌이 나요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AMD가 젠1으로 CPU를 냈는데 스펙이 비슷해요 비슷하거나 좋은데 가격이 더 싸죠 훨씬 싸죠 사람들이 어 이거 맞아? 이거 이거 잘 돌아가?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봤는데 초반에는 뭐 호환성과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빨리빨리 개선이 돼가지고 이제 젠2부터 갑자기 1 플러스에 갑자기 14nm에서 12nm로 줄어듭니다 근데 여전히 인텔은 14nm 였어요 그래서 아마 예측하건대 아마 2년 안에 그런 빠른 발전이 제 생각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젠 14일 하다가 12로 그렇게 몇 년만에 이동할 수가 없어서 제 생각에는 AMD가 인텔을 맞아가지고 여러 총알을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번 쐈을 때 두두두두두 연타로 써야 돼가지고 근데 인텔은 사실 이렇게 빨리 발전할지 예상 예측을 정확하게 하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연타를 미리 준비해 놓고 한방에 날린 거네요 기모하네 그래서 12nm 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같은 년도에 몇 달 뒤에 7nm 근데 그 스피드도 나쁘지 않아 코어도 많고 스레드도 많고 근데 인텔 보다 훨씬 싸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안 나올 이유가 없죠 사실 인텔은 우리는 영원히 1인자로서 가격을 유지하면서 했는데 사실 AMD가 너무 급하게 따라오니까 점유율이 샵 바나와에서만큼은 전체적인 점유율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2019년 7월 기점으로 점유율이 역전이 되었다 AMD가 이제 더 많이 판매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역전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조립 조립 PC 판매거든요 그래가지고 노트북하고 일반인들이 사는 그런 컴퓨터 다 합치면 인텔이 아직도 점유율이 높긴 한데 그래서 인텔이 이제 당황을 하죠 당황을 해서 아 큰일 났다 우리도 이제 나노 공정을 좀 더 낮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기대를 하겠죠 인텔은 AMG는 이렇게 14에서 12 7까지 금방금방 내려가는데 인텔은 지금 뭐하고 있나 계속 기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 이번에는 진짜 이번에 만큼은 10나노 아래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도 14로 나왔잖아요 그죠? 이번 10세대가 네 이번에 10세대도 14나노로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거 올해 3월달 뉴스인데 인텔 10나노 공정 실패 인정 조지 조지 데이비스라는 인텔 CFO가 인텔 CFO가 조지 데이비스에요? 그런가봐요 조지였네 이 사람이 이름 따라간다니까요 10나노 공정 28나노 공정 때보다도 생산성이 떨어진다 인텔에서 자체적으로 인정을 했다고 하나봐요 이제 생 이게 뭐 못 만드는 건 아닌데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제 공장 이걸 생산을 하는데 비효율적이고 그런가봐요 수량도 못 채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10나노 공정은 실패를 했고 7나노 5나노 전환을 가속화 가속화할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네 5년만에 인텔 10나노 프로세서 출시를 했는데 노트북용으로만 나와 9세대 10세대가 다 10나노짜리가 있고 14나노짜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10나노짜리들은 다 노트북용이에요 데스크탑용으로는 14나노밖에 없어요 10나노짜리가 없더라구요 네 노트북같은 경우는 제조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10나노 공정으로 만들어도 생산량에 크게 문제가 없어서 10나노로 만드는데 데스크탑용 CPU를 10나노로 만들려면 생산량이 너무 부족한거에요 생산력이 그래가지고 14나노로 계속하고 있는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미래를 바라보면서 7나노 공정을 7나노 혹은 5나노 공정을 보고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구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컨퍼런스에서 그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직접 CF가 꽤 다 공신력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자꾸 나노를 줄이는데 집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 네 그래서 음 보면은 마치 공정이 더 미세해졌다고 해서 항상 그 큰 공정보다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쵸? 작아지면 더 좋은거다 사실 이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또 더 잘 작아진 환경에서 물론 난이도는 만들기 훨씬 더 높아지지만 그 안에서도 훨씬 더 좋은 이점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야 좋은건데 왜 이 사람들은 자꾸 더 작은 공정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쵸 사실상 뭐 7나노가 무조건 훨씬 더 좋고 그러면은 AMD가 훨씬 더 이제 무조건 AMD를 쓰겠죠 다 뭐 한 1나노로 가겠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저도 뭐 자세하게 아는 정보가 아니라서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일반적으로 공정을 미세화하면은 미세화한다는게 이제 나노미터를 더 줄인다고 하면은 전력 소모가 줄고 발열이 낮아지며 이를 바탕으로 코어를 늘리거나 클럭을 높여 기존과 전력 소모가 같으면서 성능을 더 높은 프로세서를 내놓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제 미세화를 하면은 어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작아져서 전압이 낮아지고 트랜지스터 공간 사이사이에 간격이라고 해요 이 간격이 낮아지는 거에요 14에서 10나노로 이렇게 낮아지면은 전체적으로 부피가 줄겠죠 부피적으로 부피가 주니까 크기가 작아진 만큼 이제 전력 소모가 줄어드는 거고 아 그러면서 발열도 줄고 네 그러면서 발열도 낮아 전력 소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발열도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성능을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에요 그러면은 이제 공간이 남잖아요 이 공간을 더 잘 활용을 해서 코어를 더 늘리거나 그렇게 해서 기존보다 더 성능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점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론 당연히 좋겠죠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공장 안에서도 옵티미니제이션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옵티미니제이션 해가지고 정해진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해서 짜내는 거죠 공간을 짜내가지고 더 성능을 좋게 만드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14나노 공정에 장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인인 만큼 14나노 공정 안에서 성능을 최적화를 시킨 거에요 최대 최대화를 올린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7나노인 라이젠과 비교를 해도 성능이 좋은 거죠 아 장인 맞네요 장인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10세대 아이스레이크와 코멘레이크를 비교를 하는 건데 아이스레이크가 생기는 경우는 14나노 공정이죠 10나노 코멘레이크는 14나노 공정인데 이거는 이제 노트북용으로 이제 10나노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14나노 근데 보시면은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14나노짜리가 LL캐시도 얘는 8메가까지 밖에 안되는 얘는 12메가까지 되고 이거 성능도 CPU 성능도 얘는 10나노는 4.1인데 얘는 4.9가 되고 그러니까 성능만을 보면은 14나노가 더 빠른 거에요 그쵸 아직 인텔의 10나노 기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가장 효율적으로 줄여봤는데 이거까지 밖에 못하겠더라 음 여기서 더 하려면은 이제 엄청난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멈춘 거 같긴 해요 10나노가 뭐 포텐셜은 훨씬 더 있겠죠 성능을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만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14나노 공정의 장인인 인텔이 14나노 공정의 CPU가 아직까지는 성능이 더 빠른 걸로 나타나는 거 같아요 어 그래서 인텔 애들이 무언가 발표할 때마다 5세대 동안 계속 14나노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5세대 전에 우리는 이번에 14나노다 다음에는 우리 건 14나노 플러스다 14나노 그 다음에는 14나노 플러스 플러스다 해가지고 지금 플러스가 한 한 10개 정도 붙어있는 걸로 맞아요 14나노 10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좀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조사하려고 했던 범위는 되게 넓은데 하드웨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다 소프트웨어 전문가다 보니까 근데 최대한 그 안정된 상태에서 확실한 정보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처음에 이제 AMD가 본격적으로 이제 CPU 경쟁에 뛰어들면서 인텔은 처음에 좀 무시하는 자세를 취했는데 AMD의 상승세가 이제 가파른 거죠 그래서 어 얘네 우리가 안 되겠는데 해서 이제 원래 인텔이 1년에 한 세대만 발표했어요 근데 갑자기 AMD가 나오니까 갑자기 막 9세대가 막 어? 커피레이크 9.5세대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아이스레이크가 나오고 캐논레이크가 나오고 또 코넨 레이크 코넨 레이크가 나온다는데 갑자기 무슨 레이크 레이크를 엄청나게 보내줍니다 AMD가 나오니까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AMD는 준비라도 한 듯 어? 14나노 12나노 7나노 이 원투펀치로 시장을 지금 반전을 꾀하고 있다 그 중에 이제 인텔은 10나노는 아마 패배를 인정을 한 듯 보이고요 이제 앞으로 7나노 5나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승부를 하겠다 지금은 AMD의 기술력이 조금 더 뛰어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게 뭐냐면은 또 이게 시장경제 장점인데 또 경쟁업체가 태어나면은 인텔도 지면 안되기 때문에 맞아요 훨씬 더 좋은 프로젝트를 싸게 내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길라면은 그렇죠 경쟁을 통한 상호 발전 아 그럼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으로써 AMD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AMD가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한테 이제 싸게 좋은 CPU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선 좀 좋은 뉴스다 맞아요 AMD가 이렇게 잘 나가는지는 잘 몰랐네요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뭐 전체 점유율로 봤을 때는 아직 인텔이 높긴 한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AMD 주가도 보면은 AMD 주가도 굉장히 그 점유율 그대로 AMD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CPU 업계에 두 개가 거의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픽이 거의 대칭으로 이렇게 AMD가 그대로 인텔 거 가져온 거죠 그렇죠 완전히 뺏어 온 거죠 100% 그렇죠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다섯 번째로 인텔과 AMD의 CPU 시장 경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 뉴스로 한 5개 정도를 진행해봤는데 공유해보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러면 5월 첫째 주 테크 트리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일요일 오후에 한 9시 10시쯤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